혹시 재밌네, 뭐? 어, 네. 급하신대 바로 처리해드려야죠. 범후부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보이스피싱. 댓글라라고 따가야지, 뭐. 안 보고 출근하는 거야. 정규직으로. 오케이?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왜 욕을 하고? 보이스피싱 중인 경상에서. submg Mau 바지갑 최근엔 저희가 국가안보국을 털었는데 바로 쏴 죽더라고요. 그 형öt정도 공표하도록 해. 우리 손은 욕령이 걸렸어. 뭔 개소리야...